원래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우리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? 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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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조터? 1조터입니다. 1조터 엄청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아 뭐야. 안녕하세요 저는 너튜브에서 1조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지연이라고 합니다. 구독자 어떻게 되세요? 62.1만 소소하게 일주일과 다이어트의 합성어인데요. 일주일 동안 다이어트를 하는 채널입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잘 알아서 매주는 못한다. 그래서 격주로 하고 있고요. 자 한번 해보실래요? 잽잽 와 반갑습니다. 오늘 어떡해 머리띠. 너무 귀엽다. 이걸 안 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셔서. 그럼 주연님은요? 축구 해본 적 있어요? 저는 요즘 좀 합니다. 생각보다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원래 하고 있었어요. 멋있는데요? 근데 왜 왜 든든하지 왜? 너무 든든해요 지금. 일단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. 든든하다 이런 거 그냥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. 아 안녕하세요. 오 데이지 아닌가? 오 그거 땡땅님인가? 맞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잘 해드리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 추우세요? 반갑습니다. Ma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스포츠를 워낙에 좋아해서 저는 골프를 예전에 했었어서 선수생활 3년 딱 해서 그래도 운동신경이 없진 않아요. 있어요. 스포츠를 되게 즐겨요. 그리고 처음 하는 스포츠가 있으면 좀 운동신경 있다고 다들 말씀해주셔서 테니스도 요즘 배우고 있고 골프도 선수 출신이었어가지고 축구도 웬만하면 잘 배울 수 있겠다.